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논술을 강의하고 있는 장진석 선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올해 바뀐 연세대학교 유형에 맞춰가지고 올해 연세대학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시험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준비를 했을 때 과연 합격 가능성이 생길지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뭐 제목 그대로에요. 출제 변화에 따른 대비법. 뭐 뒤에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연세대학교가 크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 내용을 잘 들어보고 준비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연대는 이제 전체 사회계열과 입문계열 시간은 뭐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학과는 이렇게 되고 대학에서 발표한 기본 내용인데 흑색 필기구 사용이라든지 연필 볼펜 섞어 쓰지 마라 그리고 기본적인 유의사항들입니다. 요거는 그냥 어차피 대학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 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올해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큰 특징은 최장력 조건을 없앴죠. 이거는 사실 입시판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충격적인 그 이슈였는데 왜냐하면 최상위권 대학인 이제 서울대학 진작 폐지가 됐지만 논술이 폐지가 돼가면서 고대도 폐지가 되고 연대마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최장력 조건을 없애버리면은 그럼 도대체 학생을 어떻게 뽑느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세대학교의 정시로 몇 점 가면 몇 점 맞아야 가는지 알죠.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을 논술 전형이란 좀 다른 능력을 갖춘 친구들 중에 뽑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능 최저 조건은 따지지 않지만은 거기서 보고 싶은 어느 정도의 대학 수학 능력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능 점수를 안 보고도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논술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수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로 돼 있는 과목인데 논술에 이 요소를 다 녹여 넣었죠. 원래 논술은 기본적으로 국어 베이스인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독해력과 글쓰기 능력 이 두 가지를 측정합니다. 이건 뭐 원래 논술이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능력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영어 제시문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연대 정도라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은 요구하기 때문에 지문의 난이도가 다른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대학들 있죠. 뭐 외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이대라든지 이런 학교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데 그 학교들보다는 일단 길이로서 압도를 합니다. 굉장히 긴 길이 뭐 무인호술 보시면 아시겠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긴 길이의 제시문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난이도도 한 2등급선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만약에 영어 실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 같으면 절대평가지만 그래도 한 2등급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는 친구들이라면 읽는데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수학 능력인데 수학에 대한 부분은 요번 문제에서 이제 표준편차의 개념을 활용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편차의 정규분포곡선에 대한 자세한 통계자료 수치가 나와 있고 학생들은 그 문제를 하나의 수리논술 문제로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였거든요. 물론 뒤에 설명하겠지만 수리논술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수학적 개념을 사회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혹은 인문학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지 능력을 묻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탐구에서 배우는 도표해석 능력이라든지 특히 사회문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원래 논술에서 추구하던 거예요. 국어의 능력이나 탐구의 능력 같은 거는 원래 논술 영역에서 측정하던 거고 특히 요번에 들어간 게 이제 영어 능력과 수학 능력인데 사실 뭐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 두 부분 때문에 논술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장문의 영어 제시문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뭐 영어는 적어도 2등급 정도까지는 돼야 아마 읽을만 할 거예요. 아 근데 요번에 모의 논술 나온 제시문을 보면 비슷한 말의 반복이 원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맥락만 잡아가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제시문이나 문안과의 관계에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이제 가나다 제시문 중에 두 번째 제시문이 영어 제시문으로 나왔어요. 뭐 사실은 이제 세 번째 제시문이라든지 그리고 네 번째 라 제시문 그리고 뒤에 나온 문제 이런데 곳곳에 영어 제시문에 대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곧 영어 제시문에 대한 힌트이기도 하지만 문제 전체에 대한 힌트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잘 끄집어낸다면 하나의 틀을 만들 수 있어요. 영어 제시문을 독해하는 하나의 뼈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완벽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출제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영어 제시문만 딸랑 띄워놓고 독해를 하려니 완벽한 독해는 힘들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걸 심지어 요약해서 써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사실 뭐 2등급 이상 정도의 영어 실력 바탕이 되고 있다면 다른 논술 문제 간의 관계에서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은. 오히려 학생들이 이제 이거보다는 이거에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표준편차 개념을 활용한 문항이 출제되면서 아 연대가 수리논술이 출제됐구나 라고들 많이 입시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수리논술 아닙니다. 절대. 자 수학적 개념의 적용 문제가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이미 연대 논술의 일정한 출제 스타일로 출제가 됐던 거고 10년 전 2008년도 9년도 그때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수학적 개념을 대표적으로 이제 표준편차의 개념이라든지 뭐 분산의 개념이라든지 주로 통계 쪽이죠. 통계 쪽 확률 통계 쪽 그쪽에서 나온 개념들을 적용하는 문제들을 계속 내왔습니다. 요번 대학 자료집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수리 통계 자료 또는 과학 관련 제시문 포함 가능 포함 가능이라고 써있지만 포함 된다는 얘기긴 한데 수리논술 문항이 출제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시문이나 자료가 수리적이나 과학적으로 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올해만 나온 건 아니에요. 작년도 2019학년도 17학년도 뭐 심지어 2010학년도 2008학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집을 봐도 이 말은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해왔던 거예요. 해왔던 건데 단지 그거를 학생들이 좀 긴장을 하다 보니 수리논술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죠. 대신에 이 부분은 정확한 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수학적 개념이 필요한데 사실 여기서 물어보는 수학적 개념도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일선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이제 이 문제가 과연 적합했는가를 분석한 자료들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대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배우는 개념을 활용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부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기출 문제들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 큰 틀에서 영어 제시문과 수리 개념이 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것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영어 하나만 추가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제목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연대 논술은 이렇게 봐야 보이고 이렇게 써야 붙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자 2020년 모의 논술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신유형이 아닙니다. 영어 제시문 추가된 것 정도로 신유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연대의 기존 출제 원리하고 거의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수학적 개념 추가됐지만 수리문항 아니고 그리고 영어 제시문은 어렵고 길이가 길지만 다른 제시문이나 논제에 충분한 힌트가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기적 관계만 잘 끄집어내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연대가 출제하던 출제 패턴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이 출제 힌트를 출제자가 의도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출제자가 그려놓은 큰 그림 이건 뭐 다른 대학 논술 문제도 비슷하지만 연대는 문제 간의 유기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 문제를 당연히 처음에 다 풀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큰 개념을 찾아야 됩니다. 시험장 가면 2시간에 2400자를 써야 되는 시험이죠. 그럼 한 10분 지나고 나면 학생들이 글을 쓰기 시작해요. 고마워해도 돼요. 그 친구들 다 도와주는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연대 문제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1번 문제 보면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가부터 요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답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적어도 연대 2시간 동안에 최소 50분에서 1시간까지는 원고지에 손대지 마세요. 원고지에 손대지 말고 완벽하게 문제 간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틀을 잡아내라는 얘기죠. 연관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서로의 힌트가 된다고 그랬죠. 도표 자료 마찬가지로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제시문을 그렇게 배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교수님이 논술 자료집에 예전부터 써온 이야기인데 제시문 배치가 가나다 순서대로 가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 도표가 제시되는 순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하나의 출제자 의도가 다 있다는 얘기죠. 그 모든 것들을 힌트로 삼아서 큰 그림을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 많이 들어봤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에 집착하면 큰 그림을 못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디테일을 놓치면 또 답이 틀려요. 정말 이게 딜레마죠. 그래서 연대 문제에서는 내가 어디까지 추론을 해야 될지 혹은 이 추론이 적절한지 과도한지 이걸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 기준은 뭐냐면 이때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이에요. 기출문제들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추론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설명을 해주면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 해야 붙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과도한 추론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라면 이제 논점에서 벗어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놓치면 답이 틀리기 때문에 디테일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큰 그림을 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디테일 세부 정보, 미세 정보 이런 활용 여부는 논제와 출제 의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도표자료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큰 흐름을 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세부적인 소수점 단위까지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따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논제가 결정하죠. 이거 문제마다 다 달라요. 논술을 배운 학생들 중에 문제를 써보라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수치를 활용해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별 의미도 없는 수치들. 왜 그러니 그랬더니 학원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여러분들 그거는 출제자가 그렇게 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쓰는 경우엔 그런 수치 밝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안 밝히고 굵직굵직하게 읽어주는 게 필요하죠. 반면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구체적 수치에 답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판단은 논제로 판단한 거예요. 논제에서 어디까지 물어보느냐로 그 측정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기출문제 유형을 암기하라. 별표를 쳐놨죠. 계속 강조하지만은 연대 유형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기출 유형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 뿐이지 난이도가 높아지고 글자 수가 많아지고 영어 제시문이 추가되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달라진 거지 실제로 내부의 뼈대는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본인의 허접한 독해력이나 논리력을 믿지 말라 그 얘기는 정말 대학에서 뽑고 싶은 학생은 그런 천재적인 학생을 뽑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최저도 없애고 정말 똘똘한 학생 뽑아가겠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출제를 한 문제 유형을 바꾼 건데 실제로 우리가 모두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서 10시간 잡고 읽는 것도 아니고 빠듯한 시간에 읽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내 독해력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본의 뼈대를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논리력이라는 것도 연대 문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일정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어느 정도 잡히겠죠. 자 그리고 기출 주제와 형식은 다양하지만 그래 겉으로 보기엔 되게 다른 걸 물어보는 것 같지만 기존 뼈대 기본 뼈대는 거의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유형을 완전히 암기 그냥 답안 형식까지 답을 쓰는 과정까지 틀을 외워버리세요. 아 이거는 내용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내용을 외워봤자 그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논리의 과정이라든지 형식의 흐름이라든지 특히 3자 비교하는 답안지를 쓰는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3단 노법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뼈대들은 어느 정도 잡아놓고 시험장 가서 전에 풀었던 그 몇 년도 기출이랑 비슷하네 싶으면 그 뼈대에다 얹어서 쓰는 거예요. 내용만 채워놓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 창의력이라는 흑마법에 빠지는데 물론 대학에서는 창의적 인재를 뽑고 싶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창의력이란 논리력의 다른 이름이다. 사례 몇 줄 쓰는 것과 창의적 답안은 구별해야 돼요. 불필요한 사례 써가지고 칸 채우지 마세요. 그런 거는 교수님들이 봐도 이건 칸 채우려고 썼구나라는 거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연대 문제라는 게 사례를 쓸 칸도 부족해요. 주어진 조건만 지켰어도 요번 문제같이 2400자를 줘도 사실은 그거보다 글자 수가 훨씬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군더더기 얘기는 빼버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논리의 바탕을 두지 않는 창의력은 이건 광탈입니다. 쉽게 말하면 답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이 맞고 플러스 알파의 창의력이죠. 그리고 그 창의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기본의 틀은 맞춰놓고 그 창의력을 발휘해라 이 얘기예요. 물론 그 논리에 바탕을 둔 창의적 답안은 채점자가 기절하겠죠. 또 학생 수준의 창의력이면 충분해요. 물론 큰 틀에 답이 맞았다는 전제로 그 창의력을 발휘하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연대 기출문제들을 보면 여러 곳곳에 창의력을 발휘할 부분들이 있어요. 아 이걸 이렇게 쓰면 더 좋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중요한 건 큰 틀에 답이 맞은 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요소예요. 처음부터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답을 놓치게 되죠. 큰 뼈대는 맞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변증법적 원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변증법은 아마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반합의 원리죠. 그래서 이 정반합의 원리라는 게 무조건 너도 맞고 너도 맞고 혹은 너도 틀리고 너도 틀렸다. 이런 식의 양비론이나 양시론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극단은 뭐든지 극단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거는 어느 우리 사회 모두에서 극단주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5대5 무슨 양년반 호라이드반의 절충을 의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과 반에 두 개 부딪히는 부분에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지양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연대 문제에 많은 문제들이 이 변증법적 구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구조 자체가 일종의 창의성의 항목이 되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자 논제 문제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세요. 이거는 어느 대학 문제든지 문제 푸는 습관인데 논제를 기준으로 독해를 하세요. 논제 기준으로 이런 걸 목표독해라고 하죠. 이번 모의 논술 같은 경우가 글쓰기가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1번 문제에서.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그거는 문제 읽고 까먹고 나서 가나다만 열심히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고. 자 시험장에 가가지고 놓치지 마세요. 문제 1번 문제 항상 뭐와 뭐를 뭐 3자 비교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을 시험지 위에다 크게 써놓으세요. 시험장 가면. 굵직하게 써놓고 아 글쓰기랑 지식 발전이 무슨 관계인가를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만 뽑아가지고 독해를 하라는 얘기에요. 안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철저한 목표 독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계속 읽는데도 푸는데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를 꼭 다시 보세요. 이거 뭐 수능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죠. 선지를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볼 때 문제를 다시 보세요. 연대 문제에 특히 자료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 또 요즘에 이제 추세가 세부 문항을 많이 내는 편인데 세부 문항 같은 경우 굉장히 자세하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문제의 문장 하나하나 혹은 조사 한 개에도 힌트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읽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읽어보고 또 읽고 문제 읽고 또 읽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어딨어요 그러는데 아유 그 방향도 못 잡고 헤매는 것보다는 문제를 보고 길을 정확히 알고 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연대는 기본적 글쓰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글의 구성, 문장, 단어 선택, 맞춤법, 띄어쓰기, 원구지사, 글씨책까지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잘하는 친구를 뽑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글쓰기야 다 하겠지만 말 그대로 궁극적으로 글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글쓰는 연습은 물론이고 개요자는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개요 잘 때는 글자 수까지 고려하세요. 일단 이번에 연대문제 모의 논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번 문제의 세부 문항이 두 개, 1200자 2번 문제의 세부 문항이 두 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기계적으로 아 600, 600, 600, 600, 600자 4문제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죠.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걸 600자에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의 경우는 800자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건 300자에 끝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 개를 합쳐서 1200이라는 얘기지 기계적으로 600, 60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를 배분하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서 다 풀고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분량을 계산해서 글자 수를 고려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한 덩어리를 내가 800자 정도에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세부 단락에 대한 글자 수까지 다 고려를 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글자 수가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혹은 학생들 대부분 넘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글자 수가 부족하면 뻔히들 하는 거 있죠. 제시문 갖다 옮겨 쓰기 하거나 다시 말해. 그걸로도 안 채우면 즉 재차 강조하자면 이런 거에서 칸을 채우는데 그런 건 구성상에서 다 감점 요소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구조가 나온 상태에서 글자 수까지 정확히 배열을 했을 때 깔끔한 답안이 나오겠죠. 남은 기간 동안 구체적 계획 세우고 실천하세요. 계획 세우고 실천하라는 건 그냥 문제 눈으로 몇 번 보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쓰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캐스트 보는 친구들이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유 있게 남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험이 수능 이후에 있는 것도 아니고 10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이 수능 공부하는 거나 이런 걸 잘 고려를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연대에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똑같은 논제에 대해서 최소 3번 이상 써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건 글쓰기예요. 글쓰기. 물론 답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데 답은 어느 정도 맞았다 치고 원고지에 쓰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학 문제 잘 풀고 OMR 카드 마킹 못하면 틀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3번 쓰기는 기본적으로 하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강을 듣거나 형강을 듣거나 이렇게 한다면 듣기 전에 쓰고 내용 공부하고 나서 다시 쓰고 제시되는 예시 답안 베껴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번 쓰는 거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시간이 120분인데 무조건 기계적으로 1번 1시간 2번 1시간 이거 아니에요. 1, 2번을 모두 합쳐가지고 개요짜기와 글쓰기를 4대 6이나 5대 5 정도의 시간을 주세요. 최대 1시간 정도까지는 개요짜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 정도하고 120분의 2400자 60분의 2400자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거는 물론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 훈련을 해야죠. 그 정도 스피드가 나오게 자 그러면 1시간 이내에 쓸 수 있으니까 충분한 답을 추론을 하고 개요도 완벽하게 짜도록 하세요. 그리고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1, 2번 문제를 모두 푼 후에 원고지에 글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면서 본인의 글쓰기 속도 확인을 해야 돼요. 시간 재놓고 쓰는 연습을 하면서 아 내가 글쓰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구나. 그렇다면 뭐 당연히 이제 개요짜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죠. 또 반대로 개요짜는 시간이 좀 길 많이 필요하다면 글쓰는 시간을 더 단축시키는 훈련을 하든가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간 배분을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필수 모의 기출 당연히 뭐 제일 중요한 올해 모의 논술 기출 문제의 유형 확인해야 되고 1번 문제는 양자비교나 삼자비교 연습 그리고 2번 문제는 도표나 자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자기견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유형은 기출 문제로 확인을 해야겠죠. 자 남은 기간 동안에 아무리 뭐 여러분들이 연대 하나 연대 하나만 놓고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물론 이 퀘스트 듣는 친구들 중에 대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도 꽤 많은 친구들이 지금 대학교 한 1, 2학년 혹은 뭐 3학년까지도 연대 시험 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생들. 그 친구들 전공도 뭐 사회학과나 행정학과 뭐 이런 데 경영학과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인데 실제로 보면은 고3들 보다는 아무래도 사회학이나 뭐 이런 지식이나 논문이나 이런 걸 많이 봤을 테니 확실히 좀 잘 쓰겠죠 글도 그리고 대학 가서 뭐 시험이라는 게 다 논술로 하는 거고 레포트도 다 그걸로 쓰는 거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사실은 연대에 굉장히 올인을 해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뭐 내가 지금 연대 파이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입시의 완성은 수능이에요.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기 때문에 수능과의 관계를 균형을 꼭 유지를 하세요.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란 얘기에요. 자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준비를 하되 연대논술 난이도 보면 알겠지만 준비 없이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는 하되 요 정도 내용은 준비하세요. 자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논술 공부 시간 수능 공부 시간 적절히 배분하세요. 계획표를 구체적으로 짜셔야 됩니다. 하루에 정확히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해야겠죠. 그리고 한 번에 뭐라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금씩 나눠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 아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연대에는 인문계열하고 사회계열하고 문제가 두 종류가 있어요. 물론 모의 논술은 하나로 출제가 됐고 왜 모의 논술을 하나로 냈냐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모의 논술 하나로 출제되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제의 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요. 형식의 차이도 크지 않아요.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생들은 인문기출만 풀고 사회계열은 사회기출만 풀고 그러는데 도표 문제 어디나 다 나오고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 계열을 위해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기간에는 당연히 기출문제 중에도 인문계열이든 사회계열이든 본인이 지원한 거와 상관없이 다 공부를 해두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건 해봐야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희망이 보일 거예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또 많은 편입생들 편입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편입의 의미처럼 이렇게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요. 아직 원서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허수도 굉장히 많아요. 난이도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연대 문제 손도 못 댈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많은 친구들이 원서를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경쟁률에 너무 좋을 필요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그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 총 경쟁률이 100대 1이면 실제 경쟁률은 3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난이도의 수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분명히 어렵지만 본인이 이제 그 3대 1 안에 들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또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하면 적극 도전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캐스트를 하는 이유 중에 되게 큰 건데 분명히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행여나 그냥 찔러보기 식으로 연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이게 수능 이후라면 해도 상관없는데 수능 이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덥석 찍어가지고 정말 하늘이 내린 신내림이 그날 내려도 붙기 힘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지원하지 말고 어느 정도 모의 논술이라도 한번 보고 견적은 이렇게 봐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합리적 포기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라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무조건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연대 논술이어서 나도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합리적 판단을 잘한다면 충분히 준비도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연대 바뀐 유형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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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